아리아! 왔넨가, 팬텀. 그녀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네. 누구? 내가 보고 싶어서 마중 나온 건가? 정말 끈질기군요. 아무리 찾아와도 에레브의 보물은 내주지 않을 거예요. 글쎄, 그건 두고 봐야 알 것 같은데?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과 회담을 갖기로 했어요. 이곳 에레브에서.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. 그렇게 우울한 표정만 지으면 빨리 늦는다. 당신은 웃는 얼굴이 제일 잘 어울려. 팬텀. 그대에게 전해줄 것이 있네. 아리아. 메이플 월드에 소문 자제한 괴도 팬텀이 도와준다면. 물론 환영이야. 그런데, 대체 무슨 목적이지? 혹시, 그분 때문인가? 훔치러 갔다가 대략 빼앗겼던 것인가? 훗. 어쨌든 앞으로 잘 부탁해, 친구. 활약을 기대할게. 영웅이 되는 괴도라. 나쁘지 않잖아. 그녀가 사랑했던 이 세계는 사라지지 않았어. 메이플 월드를 지키기 위해 나는 싸우겠어. 우리는 찌개의 대단이 없었을까. 아멘